그냥 디퓨전만 뿌셔! 아아 아쉽다 아 근데 지금 이거 아아 야.. 거의 끝까지 막네 아니 장동무 아니 유리창도 안 깨졌어 아 일부러 좀 외곽 노렸더니 아 아 매치포인트에요 몬 따이자 아이 우리 이겼지? 하트브레이킹 윈 갑시다 아 나 근데 홍알이 없었네 아 그렇네 스카이프 너무 싫으네 아 스카이프 왜 이러지? 스카이프가 진짜 꿀이었는데 흠흠흠 방패가 너프되면서 슬레지가 사라진거 같아 사라진건 아니고 인기 좋았던 애들 뺐어요 이번 배타 때 밸런스 때문에 딱 하나 뺏죠 바주카로 저거 터뜨려야 된다고? 바 as i하구나 유탄도 막나 근데? 다가서용 저는.. 저는 아령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령입니다 선생님 크헣헣헣헣헣헣헣헣헣허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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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하 막았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전하기인 척해 그렇지 됐어 됐어 저 방은 엿됐어 이제 창문 조심 창문 조심 서마이트 있을까 문 뚫고 가자 그냥 뚫고 들어가자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보트에 있어요 보트 보트 뒤에 완전 쾌 자아 설한다 베... 베타 설 어 또 누워있어요 같은편 같은편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한 명 오케이 잡았어요 아 머리 맞았네 아 미친 부비티브라 못 봤어 은근히 안보여 알파 알파 보세요 알파 아니 한번에 왜 안죽고 어디서 죽었나 했더니 아주 귀염둥이야 어 지금 설치된거죠 네 이겼네 이겼네 나이스 아 4 뉴트럴라이저 미션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듀스 듀스 빼꼼 빠꽁이 잡니다 아 아 당 못하겠다 어떻게든 해볼라 그랬나 닭 닭하지마 별로 안좋은거 같아 내가 봤어 어 너무 춥다 근데 치킨 먹고싶다고요? 네 핵노맛 왜요? 맛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커서 한 일주일 내내 치킨만 드셔보세요 굉장히 서치스러운 사람 비상 나선네 제가 한번 이번 년 초에 갑자기 친구들이 막 카카오 그걸로 갖다가 엄청 선물 보내줘가지고 막 비비큐에 뭐해 막 엄청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치킨 먹어봤는데 일주일 먹으면은 몰려서 못먹어 그러면은 그 치킨을 사가지고 그 치킨을 요리하는거죠 뭐라고? 치킨을 사가지고 그 치킨으로 요리를 하자고? 신선한 발상이었어 맛이 가꼬만 위에 2층 1층 망아주세요 1층 아 오케이 지금 올라간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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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뻗쳤죠 한쪽 안열렸어요 안열렸어요 하나 2층 올라간다 여기 차고 차고 한 명만 막아주세요 차고 차고 하나 막아주셔야 돼요 차고 리안포스 빨리 빨리 차고 벽 좀 세워주세요 차고 벽 하나 비었어요 야 온다 온다 어디서 오는지 찍어줘 어디 어디 차고 벽 어디서 오는지 찍어주세요 스팟 스팟 차고는 이제 못들어요 서마이트 있을거 같아요 조심하세요 차고 아니 서마이트 있어도 제가 그 제머 깔아나가지고 못갈거에요 아마 전 A에 혼자 있습니다 로켓을 타겟 오면은 에이로울거 같은데 1층 1층 조심조심 나 지금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는거 으아 하하 어디야? 2층이요 제가 2층으로 계속 페이크 걸어가지고 오케이 쉴드맨 두 명 다운 다이스 쉴드맨 두 명 다운 아 계단 오면 말해줘 잡으러 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저 포인트 찍혔어요 포인트 포인트 찍혔어요 사라이 아냐 나 그건줄 알았어 네 갑시다 안에 있는 아 난 발 소리 들리길래 정확하게 뱃대지가 뚫렸네 어디있어 백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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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목욕탕 2층 목욕탕 어디? 피 억수로 켰는데 아니 발 소리 딱 나길래 지금이라고 그래서 바로 눌렀는데 보니까 재주가 올라가는 거였어 저는 레비님이 아니고 레비십니다 레비님은 저희 클럽 아니아니 레비님이 레비님이 BJ이시고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모바 블루팀 다 나갔네? 개인정비? 한 번 개인정비 한번 할까? 돈 많이 모였네요 1600원 나 2700원 오 2천원 2700원 중독자들이야 우리 이거 리셋때면 어떡하냐? 나 울듯 다시... 다시 까야죠 하... 오열해야겠다 힘들지 않을까? 이게 뭐야? 디츠 엠피 그리네이드? 총이 좋구나 야... 대처가 좋네 대처가 총이 엄청 좋네 대처 키우는 사람 없나요? 황상하시던데 누가? 대처 내가 할까? 너무 좋은데? 로드하시면 해야겠다 어택화의 아이큐? 에쉬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뭐 쓰나? 에쉬 에쉬 어설트라이플 아... 5점 G36C가 좋아? 아니면은 R4C가 좋아? 이제 기동성 차이죠 아니네 기동성 똑같네요 모빌리티는 똑같은데 R4가 더 좋아요 R4가 훨씬 좋아? 예 오케이 R4가 반 정도 더 낫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G36C 레드다시 낳으려나? 아니면은 에이코그 낳으려나?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이랑 레드다시 좋아 1 B1 цевouth 에이코그 핸 차탐 하아 이건 왜있는거야? 엄보전 las 뱊 소 그건 안다셔도 무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리코일 패턴이 반동인가? 리코일 패턴이요? 리코일 패턴이 뭐지? 그게 타는 그런 건가? 아 총 반동 움직이는 방향인걸요 약간 오른쪽으로 뛰는구나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상탄나면서 뛰는구나 저런 것도 나오네 좋다 우와 패턴도 있어 꽃무늬 패턴도 있고 짱 귀엽네 안써 뼈도 아는 사람 없더라고 음 그럼 이거 이 게임은 사실 저런거 하는 게임 아니야 마 준비됐습니까 예아 koni HBO 명말 웨우욱 crosses 저쪽도 5 인팟이다 원 연 역시 동방 A 지국이야 갑카는 내가 안다 야 이게 이어폰 딱 끼고서 후드 쓰고 있으니까 이 게임에 엄청나게 몰입된다 외부 소리가 아예 하나도 안 들리니까 게임 소리만 이제 VR 나오면 더 몰입되겠어 완전 그냥 쌍 그냥 게임 중독자 된 것 같아 재좋아 방탄 방탄 옛날에 저번 디펜서 중에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방탄 목 부르는 아 네 그것도 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방어가 조금 물러졌어요 원래 이렇게 방어가 좀 더 쌍는데 저쪽 착오를 못들어오거든요 이제 opposed 뭐 일단 저 형 못 나와 여기가 안나와요 팝 팝 나중에 뭐하면 벽 벽 툴크 도와줘 1층 들어왔어요 이쪽으로는 천장 툴크 들어오는거 없네 네 천장 천장 뚫렸어요 제가 있는 곳 천장 뚫렸어요 마안 핫 야 총알 없냐 핳 이제 총알 없어? 총알 다섯 대 문밖에 하나요 1층 문밖 작은 계단 있는 쪽이야 위치를 어딘지 알 수 없어 티저야 나와봐 제주야 거기 형이 볼테니까 나와 스파스파 애니메 애니메 어 샀다 제주야 나와봐 형이 볼게 제주야? 네? 아니야 나 1씨 한 번만 해볼게 비싼 총을 샀거든 얘는 가운데 거 누르면 그러면 퐁퐁이가 나간거야? 아니요 퐁퐁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탄이에요 그냥 유탄이 한 발 뻥하고 나가? 네 두발 쏠 수 있어요 총 두발 쓸 수 있고 세발인가 두발인가 그럴거에요 아마 유탄 발사기를 꺼내나봐요 바로 네 바로 쏘는게 아니에요 그냥 누르면은 클릭하면 쏘는거에요 총이 3개 총이 3개야 그러면? 원총 주총 유탄 발사기 그러면 3개 고를 수 있는거야? 아니면은 가운데 거 한번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쏘는거야?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아 네 아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넵 명쾌하네 넵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정 찾기 잊지말고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검색후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로딩이 아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거요? 특징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달라요 경과들이 좀 특이해요 이게 뭐 나라마다 특징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어 지하 없다 1층 1층 아 1층 5층만 보고 어 으 으악! 아! 저거 가요? 야 거기 별로다 10초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5초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하자의 공간에 도착하여 아니 이거 cgtv 어딨어? 포인트를 모르겠네 제가 깼어요 다? 깼어요 깼어요 훌륭해 훌륭해 1층이죠? 아 전령전이구나 아 전령전이구나 아 전령이네 잠깐만 나 여기 아이씨 뭐야 2층에 애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천차히 천차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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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슛 슛 슛 컨디션이 세큐어 당황 아 근데 깔끔하네요 다 나가는데? 하ㅋㅋㅋㅋㅋㅋ 발만 없어졌나보다 늪 크흫 뉴 뉴 뉴 다 나간거 같은데? 이겼다 와...... 공승 오란지 챔! 아 오렌지 팀이라고 하면 안되지 오렌지 오렌지 레빈님 로컬 발음으로 들려주시죠 아 그렇게 긴거 맞아? 오렌지 오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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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란게라는 발음 쓸거 같은데 저런 말 스페인 말로는 오렌지가 오란게 아닐까? 악센트를 악센트를 달리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렌지 원래 오렌지 오렌지